한글자막 by 한효정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기도를 올리면 기룡이 무의미해진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올리면 기룡이 무의미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젊고 잘생긴 한 사나이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여쭈었다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 없고 소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바다보다 빨리 흐른 것이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한 것이 없는 이라 그래서 중생들의 관점과 부처님의 관점을 서로 잘 표현을 해주신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활본문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과 잘 못 나가는 사람하고 두 부류가 있는데 어느 차이가 나냐면 이 지혜가 지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까 내 힘으로만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지혜를 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빌어다 쓰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는 아직 부처님을 믿거나 의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들을 텐데 왜 의지를 안 하냐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스틱을 하나 짚으면 20% 힘이 줄어들여서 두 개를 하면 훨씬 쉽다고 요즘은 죄다 두 개씩 스틱 들고서 등산하더구만요 그런 것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하고 안 가지고 올라가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만 살겠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분인가 우리보다 훨씬 지혜도 있고 복덕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그런 분들을 의지해서 간다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그거를 나는 아직 부처님을 믿고 싶지도 않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의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지 너는 아직 운이 없어서 아직 고통이 한참 많이 남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든 아무 때고 그 고통이 해결될 때쯤 돼야 말귀가 열리는 것이지 그래서 참 억지로 안 되는 게 세상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억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올리면 기륭이 무의미해진다 우리가 살면서 기륭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매사 건건이 기륭이 판가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께 달라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런 기륭을 첫 번째는 없애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 뒤에는 기륭을 초월하는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기륭에 대해서 묻지 언제쯤이나 제가 이 가난을 면하겠습니까 경제적 고통을 면하겠습니까 물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언제나 제가 건강해져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물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기륭보다 기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걸 묻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와서 언제나 닫겠습니까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취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들의 마음 자세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이 병을 닫고 건강해지면 나는 어떻게 살겠다 나도 물론 건강하게 살지만 남들에게도 내가 이로운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생각보다 수월하게 닫는 거예요 왜 그게 원래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켜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또 풍요로운 경제를 보장해 주시는 궁극적 이유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륭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데 뭐 워낙 밑바닥이니까 기륭부터 물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쨌든 불행 끝 행복 시작이고 실패 끝 성공 시작의 시점에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니까 그것보다 또 고마운 게 없지요 이제 그동안 생활 법문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서 이제 오늘이 22번째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대부분 기도를 하면서 불상이나 불화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일단은 제가 불자들은 여러분들 가정에 불상이나 불화를 모시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반대를 해요 각자 원불을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원불은 여러분들 가정에다 모시는 게 아니고 원찰에다가 모시는 게 원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무식하면 씩씩하다고 곳곳에 부처님 안 계신 데가 없지 무소부제 맞아요 그래도 불상을 모시는 부분에서는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 가면 불상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국에 가면 전부 집안 문 앞에다가 다 모셔놓고서 들랑달랑 할 때마다 아침에 꽃 올리고 이러면서 다 절하고 하지 그런데 한국 가정에서 불상 모시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어느 불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스님 우리 집 잠깐만 차 좀 타세요 그래 가지고 갔더니 49평 아파트에 벼랑박이랑 벼랑박에다 전부 불화 불상을 그냥 얼마나 갖다 모셔놨는지 우리 절보다 불상 불화가 더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약사 대불림전에 석불 한 분 있는데 작은 이제 모시고 서울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파노라마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당했다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이 잡아놨다고 나오네 얼마나 해먹어서 그랬더니 30억 해먹었대 30억 그리고 허리하고 머리 아파서 무척 고생했을 텐데 어떻게 버텼어요 그랬더니 스님 말씀도 마세요 제가 진통제 하루에 열 알을 먹어도 머리가 안 들어 가지고 내가 죽는 줄 알았고 허리 아파서 기어 댕겼습니다 몇 개월씩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상을 차에서 딱 모시고 내려오는 순간에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전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절에 모셔진 불상들을 조성하신 분이 20년 동안 제가 부모님한테만 그 불상을 모셔왔는데 그분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상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고 목불이든 석불이든 모셔가면 몇 개월 있다가 전부 다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못 모시겠다고 그럼 왜 한국 중국이나 일본은 모시는데 한국에서는 안 되냐 안 되냐 이거 알아야 돼요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 중국 불자들은 일단 숙예식을 하면 전부 채식을 해요 채식을 음식부터 딱 가리게 돼요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일본 집에는 불단해가지고 불갑으로 딱 만들어 갖고 모셔놓고 덮어놓고 예불할 때는 모셔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스님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이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아침 저녁 예불을 하고 전부 한단 말이에요 음식이라든가 부부 생활에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조심을 해요 극도로 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에다가 모셔놓고서 고기도 구워 먹고 생선도 구워 먹고 할 거 다 해가면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도량 청정 무하에 삼보철룡 강차지 그런단 말이에요 도량이 깨끗하고 맑어야 삼보철룡이 내려와 가지고 옹물하는 것이지 음식이든 행동이든 전부 괴력과 아무것도 안 괴리고 모시고 살면 오히려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화든 불상이든 모시는 걸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하나 일단 모시려면 저만이라고 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그다음에 스님들의 거의 준해 가지고 예불하고 공양을 올리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절에서는 우리가 고성방가도 안 하고 서로 부부간의 싸움도 안 하고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모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시면 저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아무 그림이라든가 또 여행 가가지고 무슨 조그마한 주먹만한 불상 모셔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또 경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절대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저만이 되지 않은 상태는 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불상을 제가 불자가 집에다 모시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절대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꼭 하려면 스님들과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모시고 예배 공양을 올리려면 그 정도가 된다면 해도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이라든지 부부생활이라든지 언어생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부 극도로 절제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조금 다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불보살님들 상을 저만을 하고 올바로 이렇게 모실 때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난리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대들어요 왜 처처의 불상이고 부처님 안 계신 데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일일시 호일인데 나날이 좋은 날인데 나쁘고 좋은 날이 어디 있냐 있지요 비 오는 날은 남학신 장사가 우산 장사가 잘 팔리는 것이고 그 날 쨍쨍 내려쨋은 날은 아이스크림 장사가 잘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일시 호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단계에서 그리고 심리적으로 특별히 나쁘고 좋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바이오 리듬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오늘 컨디션이 어떻다 정서상으로는 어떻다 신체의 컨디션 어떻다 전부 다 그거 찾아내가지고 써먹잖아요 활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일시 호일 단계에 들어가면 기륭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기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걸 뛰어넘으니까 관계없는데 여러분들까지 완전 왕초보 생초자들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지 그래서 기도를 해서 어느 단계 여러분들이 신법을 터득한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계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수다원과라도 올라간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불은 원찰에다 모셔라 원찰에다 모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불상이나 불안은 제가 불자들이 집에다 모시는 것보다는 절집에서 불사를 할 때 동참불사를 하거나 원불을 모셔가지고 요리 예배 공약 올리는 것이 잘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다니는 원찰에다가 혹시 초대라도 하나 사다 올려놓으면 항상 가서 초대가 안녕하신가 안 하신가 잘 확인하잖아요 그러지 반드시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다가 초대가 조금 제대로 관리 안되면 열 받아서 막 주지수님한테 따질러 오잖아요 내 초대를 왜 이렇게 하냐고 아 초대라는 건 물질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건 부서지게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구워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올렸다는 것 자체의 공덕이 있는 것이니까 원불도 마찬가지 그러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 원불이 내가 모셨던 원불이 안녕하신가 안하신가 자주 가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가지 말고 자주 가가지고 여러분들 원불이 안녕하신가 확인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게 기도고 공부예요 그래 한 번 온 사람보다 두 번 온 사람이 당연히 공부도 잘하고 부처님 법도 잘 공부할 수 있는 게 당연하겠지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난대요 뭐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저질렀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요 부처님 말씀이 세 가지 특징을 갖추면 어리석은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지금부터 확인해 보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네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첫 번째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 참 많아요 그러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고집으로 빡빡 외계 가면서 나만 옳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느 부부 노후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저 앞에 앉아있으면 참 재미있대요 왜 재밌냐고 그랬더니 제가 여부부님들한테는 남편 욕을 좀 해드려요 앉은 장사에 그러니까 남편 욕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소하고 재밌대요 그러면 이제 한쪽만 해주면 불공평하니까 또 우리 여부부님 욕도 좀 해줘야 또 남편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카타르시스가 오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제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거사님이 되게 꼼꼼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한테 물어갖고 당신 남편이 딩동 하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랬더니 그냥 표현 못하시겠지요? 그랬더니 못하겠대요 제가 대신 표현해 드릴게요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이제 속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좋은 말로 표현할 때 저 양반 와가지고 뭘로 나를 갈굴라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 양반을 사실은 이제 새끼라고 이러는 말로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제가 해 드려요 그냥 저 양반 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누구한테? 남편한테 그랬더니 막 박수 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스트레스가 확 다 풀린 거예요 남편이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 가르쳐 드리려고 당신을 욕을 했습니다 미래에 당신이 그 8년 동안 중풍을 알아가지고 여태까지 부인을 못살게 굴운 그 업을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소멸을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그 방편을 쓰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이 가서 집안 청소랑 다 하세요 신발 정리부터 그러면 틀림없이 8년짜리 중풍이 그 순간에 다 소멸될 겁니다 나중에 괜히 그 중풍 맞아가지고 온갖 서로 다 당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부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신발도 정리하고 숟가락 젓가락도 갖다 놓고 이불도 정리하고 이렇게 미리 충성을 하라고 그때를 위해서 그랬더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8년간 중풍 하려는데 제가 그걸 막는다면 무언 대로 안 하겠습니까? 일단 성공한 거예요 그치? 두 번째는 이제 그 거사님만 그렇게 해 놓으면 불공평한 거니까 그 당신 욕도 제가 한 번 해야지요 그랬더니 당신 참 승기를 못돼 먹었네 제가 그렇게 했더니 옆에 또 거사님이 박수처감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다 풀고 갔어요 그렇게 이제 잘못을 잘못이라고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60대야 철든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60대 갖고 철 안 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언제 철드냐 하면 죽을 때 가서 철드는 거예요 철들자 노망이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철드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65살까지 여태까지 했던 버릇을 그냥 한 방에 딱 고치겠다고 이제 전화 걸어보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앉는다면 그냥 그 중풍 아르라고 그냥 제가 죽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야 진짜 잘 아나 안 아나 또 이제 그 물론 그분들은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일단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특징을 갖추면 슬기로운 자임을 알 수 있다 이랬더라고요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분 앞으로 8년간 중풍을 안 맞을 분 요 분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아는 거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단 딱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잘못을 잘못 두 번째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보고 나서 여법하게 참여하는 거 아하 부인 내가 이런 장면에 참 잘못된 거 같으네 그냥 용서하시게 오늘 가서 혹시 그렇게 하신 분들 있으면 그 고백을 하세요 안 되면 그냥 그 쪽지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해 놓으세요 그러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사람 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도 절대 잘못이라는 것을 보고 나서도 알고 나서도 절대로 여법하게 참여하지 않는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서는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참여 여법하게 참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하 남편 양반 이건 내가 잘못된 거 같으네 그걸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봄 눈녹도 삭 녹아가지고 여태까지 치고받고 하던 것이 이제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어디라도 아프면 안 되고 빨리 죽을까봐 걱정스럽고 이제 그냥 서로 위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여요 남편 보면 사랑해가 아니라 뭐하라고 그랬지 사망해 사망해 그러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 전부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해가 아니라 사망해 그냥 죽어버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왼수 하여간 뭐 왼수 일본 작업을 하면 대부분 부부간이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자하고 어리석은 자는 차이가 안 난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알고 두 번째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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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관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지 관점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골치 아퍼 그냥 너무 일거리가 많아 문제가 끊임이 없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대신에 아 나한테 정말 기회가 많이 주어지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골치 아픈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냐 기회라고 생각하냐 차이가 작은 게 아니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룡 아 좋은 것 아픈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좋은 걸로 기회로 삼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온단 말이지 사고 방식의 전환이 오기 때문에 기룡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부 나한테 다 기회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늘 신도 하나 생기면 걱정거리는 100가지가 생기는 거지 100가지도 넘어요 요즘은 우리 불자들이 오지랖 넓어가지고 또 사돈의 팔촌까지 적어와가지고 이것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바글바글하지 그런데 그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분들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불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기회가 그래서 이분 오라고 해라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믿으면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불자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불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법이 남편이나 가족들이 알면 큰일 날까 봐서 꽁꽁 숨겨놓고서 절대 안 가르치고 저래도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데리고 오고 그러잖아요 혼자만 믿다가 이제 나중에 집신장사 털털털하고 죽은 거하고 똑같지 집신장사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신 삼아가지고 파는데 아버지 거는 잘 팔려요 아들 거는 안 팔리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 거는 잘 팔리고 내 거는 안 팔려요 물어도 대답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나서 아들 그 집신 잘 팔려서 돈 벌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등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지 그래서 죽을 때 아버지 그 집신 집신하니까 털털털 하고서 그냥 턱하고 숙 놓더라는 거예요 그게 털털털이요 털을 좀 자르라고 그 얘기를 미리 일러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집신이 집신이 너무 성그러가지고 제품이 저기 안 좋아 보이니까 그 몽글게 잘 잘라라 하는 거를 그거를 죽을 때 가서 유언으로 털털털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불자들 뭐 웃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요 부처님 전에 와서 가피 받아갖고 잘되면 어쩌나 싶어갖고 절대 꽁꽁 숙여놓고 안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으면 그때서야 이제 자네들 모시고 와요 그러지요 그것도 제가 좀 제발 모시고 오세요 오세요 사정을 해야 온단 말에 근데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무엇으로 바꿔라 기회로 바꿔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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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저도 그 스마트폰을 하나 그 이 시대에 맞춰서 가보려고 하나 구입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일이 좀 있다 터질 것 같아요 그 대리점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분 하나가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스마트폰 개통을 못하는 상태인데 해준다고 다 서류를 딱 하고서 컴퓨터를 딱 쳐보니까 안 된다고 딱 나오네 네 시간 앉아 있었대요 그 다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재수없어 아이고 재수없어 계속 그냥 소리를 빽빽 찔러가면서 재수없어 근데 내가 처음 볼 때부터 그분은 저분은 재수없게 생겼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그 본인 입에서 어 재수없어 재수없어 하더라도 아 재수없어 나 재수없어 그러더라고 근데 마음가짐도 재수없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걸 어쩌라고 그 직원한테 가서 그냥 재수없어 욕을 하고 가면 뭐 할 거예요 그지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직원이 조금 더 신경 쓰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미안해요 못 해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그 뭐 갑을 요렇게 표현하잖아요 갑은 그 권리 권리자고 을은 그 의무자 이걸 갑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갑도 될 수 있고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의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미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것보고 우리가 티켓팅이라고 하잖아요 비행기 딱 타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자기 자리를 딱 찾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분도 표가 그 자리가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열받지요 이게 큰 항공회사에서 세상이 표를 어떻게 중복으로 끊었냐고 이따위가 어디가 있냐고 소리 빽 찌르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더 심해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스티어디스를 조용하게 부른 거예요 표가 이게 중복이 됐네요 그런데 저는 저 이쁜 아가씨 무릎에 앉아 가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쁜 아가씨 무릎에 앉아 가면 좋지 뭐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티어디스가 싱크도사 가면서 그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한 단계 높은 데 되게 비싼 쪽으로 딱 가갖고 자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열받았으면 그 아가씨가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고 본인은 이코노미 클래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한 받고 싹 그냥 그때 유머로 탁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따블로 비싼 좌석 가가지고 그냥 널널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 생각하냐 기회라고 생각하냐 하는 건 우리한테 늘 오는 거예요 수시로 오는 거예요 수시로 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사고방식으로 거기에 접근하냐 따라서 그냥 스티어디스도 되게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코노미 클래스 갖고 바짝 조려갖고 12시간 비행기 타느냐 아니면 널널른 비즈니스 클래스가 가지고 그냥 신나게 오느냐 하는 차이가 마음가짐 차이란 말이에요 문제냐 기회냐 우리가 이런 불자들은 늘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왜 부처님 법이 신법이니까 마음법이니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느냐 따라서 기룡이든 행복 불행이든 성공 실패든 거기서 달렸다는데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치를 모르고서 열 팍팍 받아가지고 에구 재수 없어 에구 재수 없어 그렇게 그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금생 웬만하면 그냥 계속 재수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냥 어 본인도 미안하지만 나갈 때까지 그냥 계속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재수 없어 나가더라구요 그게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임진왜란 당시에 있었던 우리 고승 스님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하고 두 분이 계셨잖아요 그게 이제 하루는 두 사제 간에 여름에 요즘같이 아주 더운 여름에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가는데 그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만 스님들 계시라고 하더니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이 물이라도 좀 드시라고 떠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추건을 하는 거예요 시주는 3일만 사시오 하고서 추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사명대사가 그때 도통을 못 오셔가지고 세상에 우리 그 스님은 이 더운데 물 떠다 주시는데 어떻게 3일만 사시오 하냐고 그러다 이제 거기서 맨밥을 주먹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원님이 원님이 행찰하다 지나가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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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그냥 밥 주먹밥이고 물 밥그릇이고 그냥 봐가지고 다 깨트리고 지나가네 그러니까 원님은 백년만 사시오 하고서 추건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는 사명대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어느 분이 과거급제 해가지고 어사화를 머리에 딱 긁고서 이제 금의환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알겠느냐 보니까 그 농부예요 조선시대 때는 그 늙고 쭈그렁 방탱이 된 농부가 희망이 없잖아요 빨리 죽어가지고 환생을 하는 방법밖에 그래가지고 물 한 바가지 떠다 준 그 공덕으로 그 업을 전부 다 소멸하고 양갓집에 가서 그 좋은 젊은이로 태어나가지고 과거급제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쯤 가다 보니까 쭈그렁 방탱이 그냥 각설이 타령하면서 바짝 구부라진 노인네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느냐 알겠어요 그때 그 고울원님이 그냥 60살까지만 살았어야 되는데 100살까지 살으라고 그래서 100살까지 채우느라고 복을 다 까먹고 없는 40년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지 쭈그렁 방탱이 돼가지고 얻어먹고 댕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근데 이제 그 추건은 잘 하셔야 돼요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는 첫 번째 잘못을 잘못이라고 아는 거 모르는 거 차이고 두 번째는 알기는 알았는데 여법하게 참회하고 사과하고 하냐 안 하냐 하는 그 차이가 두 번째 차이네요 세 번째 차이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해도 여법하게 수용하는 거 이거 참 어렵지 우리가 뭐라고 누가 얘기하면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그지 100%냐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가는 거 너나 잘해 아니면 너는 뭐고 어쨌다고 그러지 그래갖고 썸나잖아요 그러죠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걸 여법하게 법답게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지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참 재밌잖아요 그 연애할 때부터 그냥 70노인 내가 너는 뭐 그때 연애할 때 잘했냐부터 나오면 이제 서로 그냥 복장 긁기 대회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더 상처를 효과적으로 한 방 왕창왕창 잘주냐 그거 해가지고 그냥 서로 동원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그 단계까지 가잖아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까지는 그래도 그냥 다행인데 같이 자폭하자 이렇게 하면 손해 나는 거잖아요 당신이 죽거나 말거나 나는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거까지라도 가야지 거기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까지 가지 말고 같이 잘 살자 거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잘못을 잘못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아는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참회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생은 절대로 문제가 끝나지가 않아요 그죠? 문제 없는 데가 있죠 문제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가면은 문제가 없냐면 일단 죽으면 사는 문제는 없어요 죽으면 사는 문제는 절대 없어요 그죠? 뭐 근데 그 우리 시골 동네 가면은 공룡변지가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은 전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랬더니 거기도 다 핑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핑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늘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살았다는 증거 그러니까 살았다는 증거가 좋은 거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일단 거꾸로 배달려도 이 세상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기면 일단 기쁘게 받아들여 보세요 기쁘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건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그게 나와요 근데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속에서도 다 그 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룡이 기룡이 무의미해진단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는 것만 있는 거 교훈 그 마음가짐에서 내가 불치병 단치병이란 병이 걸렸다 그 병을 병은 어차피 낫게 돼 있거든요 자연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어떨 경우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느 폐결액 환자가 지금은 폐결액이 별거 아닌데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폐결액은 굉장히 큰 병이었어요 저는 폐결액을 7년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사 3일 기도하고 나섰는데 폐결액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젊은이가 17살 먹은 젊은이가 폐결액 요양원에 가서 계속 나오는 기침 기침을 감당을 못 해가면서 죽어가는데 그 옆에 있던 폐결액 환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든 두렵잖아요 고통스럽고 두렵고 슬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폐결액 환자가 아침에 불러서 그날 또 이제 그 전날 저녁에 그 폐결액 환자가 몇 명이 죽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살 먹은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몸은 폐결액에 걸려 있어도 마음만은 병들게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만은 병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젊은 친구한테 힘이 된 거예요 그래 육체는 내가 폐결액에 걸렸지만 마음에 두려움, 공포, 괴로움, 슬픔 이런 것에 병들지 않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육체야 뭐 폐결액 걸렸으니까 근데 마음에 괴로움 대신에 즐거움, 슬픔 대신에 기쁨 그 두려움 대신에 희망 이걸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작지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폐결액이 없어진 거예요 이분이 유명한 미국 대통령 된 분이에요 대통령 된 분이에요 나중에 닫고서 그것도 닫고서 그 구절 하나가 뭐냐면 마음만은 병들게 하지 마라 마음만은 그렇게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늘 마음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어느 땐가 기륭이 기륭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좌절 대신에 도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는 도전이에요 기도는 도전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 맡기고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 가짐을 수시로 점검해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 대신에 뭐 하라고요? 도전하라고 도전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 기도가 도전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기륭은 의미가 없어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를 하면 기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기억해 그럼 기도해라는 얘기 안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 살면서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좌절 끊임없는 척 끊임없는 괴롭히는 사람 끊임없는 고통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전부 한 번에 그냥 무효화 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는 무엇이 첫째냐면 신심과 정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심과 정성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좀 졸리니까 퍼 자고 내일부터 하지 뭐 그럼 그건 신심도 아니고 정성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나는 죽어도 이 기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더라고요 기적이 상식이 저는 기적이 상식이에요 얼마 전에도 봉정암 신장 이식 수술하신 분 모시고 갔다가 그분은 봉정암까지 그것도 저는 제일 편하고 좋은 짧은 코스로 되게 설악산 올라가거든요 5색으로 거기가 제일 짧더라고요 짧은 대신에 고바이지 피곤한 코스예요 근데 그 코스를 제일 즐겨 가는데 18시간에 걸려서 봉정암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 대님도 갑시다 그랬더니 예 두 말도 안 커서 안 갈래요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도전 기도요 그게 기도를 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본인이 설악산이 조금 낮은 줄 알았다 뒷동산 정도 되는 줄 알았다 했는데 아이 그 보통산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길은 코스예요 근데 갔다 오더니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체력에 대해서도 자신감 인생에 대해서도 자신감 모든 자신감 결국은 기도는 어디에서 승부가 판가름이 나냐면 승부가 판가름이 나냐면 바로 자신감에서 된다는 생각 하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124명 같이 갔는데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올 수 있는 것은 그게 자신감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잡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할 때 신심과 정성을 다 할 때 나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전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소중한 것이 뭐냐면 기도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소중하냐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거니까 그게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운명을 따라가고 운명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끌려가려면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운명을 과감하게 개척을 해 가지고 내 힘으로 운명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작정을 했다면 기도를 통해서 신심과 정성을 다해 가지고 자신을 자신감 갖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소원성취는 여러분들의 믿음 작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들의 가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피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착각을 안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감동시키는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그게 정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말 그 불자로서 불자로서 거칠 게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인생의 실패자라고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고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온 존재인데 그렇게 못 산다면 오늘부터 과감하게 어제 것까지는 탁 털어버리고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아시겠지 네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반항하자는 건 아니지 그게 이제 탁 털고 어제까지는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제까지 실패 인생을 살았든 불행한 인생을 살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날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행복 시작 성공 시작의 가장 멋진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 무궁무진하게 펴지기를 추구합니다 아미타불 이 시각 구 Agent 대통령 차ocus 열어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